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당대표로 있는 더듬어 만진당, 더듬어 범죄당, 민주당이 연일 얻어 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본인의 방탄 정당을 만들기 위해 친명계 인사들을 후보로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친명계 공천장을 받은 이 후보들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그 더러운 민낯 한마디로 전과사범 정당 이재명의 범죄당의 그 본질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재 민주당 김준혁 또 터졌으며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충격 발언 하다하다 국군과 백선엽 장군까지 폄훼한 이자의 본질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들 더 정신 바짝 차려서 더불어 공산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반드시 저 더불어 공산당 물리칠 수 있다는 정신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윤석열 부부 암수 구분 안되는 토끼 또 충격 과거 발언 구설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충격적인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토끼라고 표현하면서 암수 구분이 안된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거듭 사과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유튜브 스펙스에 출연했던 김준혁 더불어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 그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끼라고 하는 동물이 교미할 때는 알 수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암놈과 순놈이 구분이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토끼의 모습이죠 라는 충격 발언을 했었습니다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꺼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연산군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출연했던 김준혁 더불어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산군이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 불러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땡땡땡을 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땡땡 행각들을 버리는 것들 이것이 현재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하루 24시간 변태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냐라며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김준혁을 유지할 거면 차라리 바바리맨을 후보로 내놓으라고요 라고 한동훈 위원장은 질타했습니다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도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며 이미 사기, 칭계 다 드러났는데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한동훈 위원장은 일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본인들께서 사과와 반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화 여대에서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두 후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성은 물론 중도층 민심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라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 국회의원 후보라는 길 자, 뉴데일리 단독 김준혁 이번엔 국군 폄하 파문 육사 출신 나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할까 우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국군과 육군사관학교 등을 비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군대가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국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준혁 후보는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당시 이명박 정권 들어 백선엽을 신격화하고 군의 상징화를 추진했다며 대한민국 군대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헌법정신이라는 것이 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데 군대가 광복군을 계승해야 맞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는 백선엽 장군의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이라며 백선엽은 기본적인 병법도 몰랐는데 미군 덕분에 이겼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6.25 전쟁 당시 전쟁 판도를 바꾼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50년 8월 남아하던 북한군과 경상북도 7곡군 등지에서 막아낸 전투입니다 낙동강 전선 여충지로 불리는 다부동에서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던 국군 제1사단과 미군 2개 연대가 전멸되다시피 하며 낙동강 전선을 방어했습니다 또한 김준혁 후보는 육군사관학교에도 친일파가 득세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는 이승만이 육사를 만들면서 교장만큼은 독립군 출신이 돼야 한다고 했다라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다 깨져버렸다 육군사관학교가 광복군의 후예인 신흥 무관학교를 계승한 사관생도를 육성하는 학교가 아닌 너무나 안타까운 학교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육군 장교가 기회주의적 속속만 늘어나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겨먹은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어떻게 전과사범 이재명이랑 똑같으냐 전과사범 이재명의 핵심인 인사 김준혁 계속 버텨주길 바란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국민의힘 도움이었네 김준혁 후보 김준혁 잘하고 있다 매일매일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힘을 위해 열심히 버텨주길 바란다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김준혁 이놈 생각은 우리나라 다른 학교 기관들은 다 친일 친미 나라를 망치는 세력이고 오직 민주당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구세주이고 오직 이재명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놈 이번 양문석이 불법 대출 사건을 보면 조국이 와 거의 겹치는 좌팔들의 더러운 이중성 부탁한다 전과사범 이재명을 닮은 찌재명을 닮은 김준혁 계속 버텨주길 간절히 부탁한다 어떤 조롱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들 더 가열차게 저런 범죄자들 저런 인간도 아닌 저런 자들을 이번 기회에 박살내는 전사의 심정으로 더 가열차게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